안녕하세요 동전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이구요 뭐 어제 이제 다큼막 당근마켓을 이용해 가지고 동전 거래를 하고 왔죠 10원짜리 동전 1700개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면 한 17,000원 정도가 되죠 근데 이제 그걸 2만원을 주고 사러 갔다 왔어요 당근 거래하는 그 지역은 수서역 인근에 있는 그 고등학교였고 그곳에 있는 이제 선생님 이셨죠 예 그분한테 이제 10원짜리 동전 1986년부터 2005년까지의 그 동전을 이제 그분께서 모았던 걸 어 이제 받은 거죠 돈을 주고 이제 거리를 한 거죠 1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산 건데요 네 10원짜리 동전 2015년 뉴스 보면 뭐가 있냐면 되게 재밌는 뉴스인데요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가지고 2억원을 챙겼대요 주화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런 거죠 주화를 이제 녹여 가지고 동파이프나 밸브 등을 제조해서 판매하면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했냐 라고 봤더니 10원짜리 동전을 600만 개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이죠 이걸 가지고 2억원을 벌었대요 비법이 뭐였냐면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비싼 구리 성분만 추출해서 팔았다고 하는 거죠 이건 불법이죠 근데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냐 이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녹여 가지고 팔았다는 것은 6천만 원으로 여기다 라고 하면 3배가 넘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10원짜리 동전 90원짜리 동전을 하나를 제조하는데 드는 원가가 35원 정도가 된대요 사기는 실제로 10원을 주고 샀지만 실제로는 35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동전을 저렇게 바로 녹여서 다른 용도로 만들면 3.5배 정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언제든지 저럴 수 있는 수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저렇게 처벌 받는 사람이 모든 경우에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죄송합니다 어쩌면 어 저것 때문에 아마 9동전 10원짜리 동전이 아마 매우 작게 매우 가볍게 구리가 안 들어가는 걸로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화폐로 쓰는 10원 이지만 금속 재료의 가치로는 25원 30원 40원 일 수 있다는 거죠 구형 10원짜리 동전은 구리가 65% 아이언이 35% 로 이루어진 합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10원짜리 동전을 받아가서 주면 15원을 쳐 준다는 거에요 물론 그 이후에 생긴 크기가 작아진 신형 동전은 이제 구리 성분이 48% 밖에 안 돼서 차익을 많이 남기기 어려우니까 구동전을 이용했다고 하는 거죠 뭐 제가 그 이 뭡니까 구동전을 뭐 녹여 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익을 보겠다는 생각은 아니구요 10원짜리 동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10원짜리 동전을 그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왜 10원을 쓸 리가 10원짜리를 쓸 일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뭐 동전 없는 사회가 아니라 뭐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이제 점점 되어 가다 보니 점점 종이 집회든 아니면 동전이든 소지하고 다니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죠 제가 이제 회사에서 식당을 갔다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카드로 결제하는데 내가 현금을 꺼내서 결제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봐요 물론 제가 종사하는 곳이 좀 젊은 직원들이 많은 젊은 애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금 거래하는 횟수나 빈도가 많이 줄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더라구요 이게 이게 어쩌면 돈을 모으고 돈을 쓰고 하는 그런 활동들에도 좀 많이 무뎌 지게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1억 1000만원 100만원 10만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느낌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막상 내 눈에 현물화 해서 이렇게 내놓고 보면 좀 느낌이 남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달러도 이왕이면 그 환전에서 실제로 종이 집회로 가지고 있고 보관하고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올드피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 나름의 이제 느낌과 그런 취향인 거죠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좀 더 그 동전이나 지폐에 대한 그런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은거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뭐 구동전 10원짜리가 나중에 만원이 될 수 있다면서 뭐 동전 사재기를 하는 때도 있었답니다 2006년 이요 크기와 소재가 완전히 바뀐 새로운 10원짜리 동전 발행을 앞두고 화폐 수입상들이 10원짜리 동전 사재기를 했다는 거죠 10원짜리 동전 2000개 2000개 핵매가가 2만원 이잖아요 근데 이걸 17만원에 내놓는 뭐 경매도 있었다고 하는거죠 뭐 소장 가치가 크지 않은 10원짜리 동전을 고가에서 하는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투기에 휘말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게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도 이제 되는거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생각하는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맞다 틀리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거구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렇게 동전을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거죠 뭐 희귀동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희귀동전 같은 경우에요 희귀동전은 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희귀동전 뭐 1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1966년 1969년 1970년 1977년 1981년 이때 나온 동전이 값어치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뭐 희귀동전 10원짜리 가격이 75만원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좀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뭐 재미로 어 이런 동전이 생기면 어 그래 이게 가격이 얼마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되팔아 가지고 뭘 해야겠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잠깐의 즐거움으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거죠 1966년에 나온 10원짜리는 수십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77년에 나온 동전은 5천원에서 6천원에 거래가 되는데 최상일 때는 2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에도 된다죠 1977년 거는 1970년 거는 15만원에서 20만원 그리고 1981년 거는 15,000원에서 4만원 정도의 시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10원짜리 그 동전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도의 동전이 있냐 없어요 1966년 거 없고 1970년 거 없고 1977년 거 없고 1981년 것도 없어요 그저 제일 선호하지 않는 연도의 동전을 많이 따라는 거죠 저한테 뭐 되게 10원짜리 동전이 처음 발행된 1966년에 동전이 없어도 30만짜리 동전 없어도 그리고 100만 개 정도 발행됐던 1977년에 동전이 없어도 1970년 동전 없어도 1981년에 동전이 없어도 저한테는 이 동전만으로도 되게 만족스럽다는 거죠 왜냐 이런 동전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마음가짐이나 느낌이나 태도를 좀 또 다 잡는 거죠 이렇게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이 정도 돈이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한 7,8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로 어디 가서 이 정도 돈 가지고 가가지고 슈퍼 가서 산다 그러면 그 슈퍼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거절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린 10원짜리 동전이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구매한다고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 당할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돈인데 그렇게 거절 당한다는 거죠 되게 황당하죠 어이가 없죠 또한 이게 한 7,000원 정도인데 7만원에 팔 수 있냐 없냐 나중에 아마 7만원에 팔 수 있을 거예요 10만원에도 팔 수 있고 그럼 되게 어이 없잖아요 황당하잖아요 아니 돈인데 돈의 실제 가치는 7,000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걸 7만원을 주고 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10만원에 판다고 할 수 있냐 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또 그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제가 틈틈이 모으는 용돈 안에서 10원짜리 동전은 이렇게 수집을 통해서 뭐 뭡니까 당근마켓의 거래를 통해서 모아갔고요 5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도 수시로 바꿔서 동전 뒤집기도 좀 해보면서 동전 수집을 좀 해 나가고 싶다 라는 제 개인적인 취미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뭐 기회가 되시면 가지고 있는 동전들을 좀 모아 오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냥 작은 소소한 즐거움을 담은 수집활동입니다 이상입니다